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강산 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아이가 장미철죽이랍니다. 장미철죽 13,000원이랍니다. 이렇게 2단으로 수영이 잡아져 있는 장미철죽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는 계속 꽃을 볼 수 있는 4개국화 3,000원이랍니다. 4개국화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덴마크 무궁화입니다. 노지올동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무궁화 봄부터 여름, 가을, 겨울 동안 꽃을 계속 볼 수 있는 덴마크 무궁화입니다. 이 아이 정말 예쁜데요. 추워서 지금 예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이 아이도 정말로 지금 조금만 맞으면 아주아주 예쁘게 보이랍니다. 덴마크 무궁화 이 아이 굉장히 큰 아이들 만원이랍니다. 덴마크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아스타입니다. 보라색 아스타 1,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보라색 아스타 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백장미동백 백장미동백 1,000원입니다. 백장미동백 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퍼켓 너브 사방사방 향기 있는 아이 2,000원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꽃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샤방샤방 장미 아니 샤방샤방 퍼켓 너브 2,000원 2,000원이랍니다. 7년생 꽃 잘 피는 향기 있는 해 황한 4만원 이 가격에 어디에서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랍니다. 이 아이 7년생이랍니다. 한번 봐보시겠어요? 뿌리들이 얼마나 위에까지 탑층까지 이렇게 올려있는 아이 이 아이 해 황한 4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소개나리자슴인 4,500원이랍니다. 꽃이 계속 피는 아이들 우리 야생아 꽃님들이 가져가셔서 분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꽃이 안 피어요 하신 분들 가끔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이 아이 이렇게 꽃이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꽃 안 피는 게 아니라 꽃 피기까지 시간이 걸린답니다. 4,500원이랍니다. 풍노초 4,000원입니다. 풍노초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악스플라워 향기 있는 아이 13,000원이랍니다. 지금 우리 야생아 꽃님들이 이 아이 색상이 무슨 색일까요? 그런데 저도 우리 이 아이 색상을 잘 모릅니다. 우리 이 아이 하나씩 톡톡톡 터트리는 재미가 있고요. 이 아이는 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한 2월까지도 꽃을 볼 수 있는 아이랍니다. 13,000원 향기 있는 아이랍니다. 중 아메리칸 블루 4,000원이랍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아메리칸 블루 4,000원이랍니다. 겨울에도 꽃을 실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서는 보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내에서 꽃을 볼 수 있는 중 아메리칸 블루 4,000원이랍니다. 7번 사랑초 목사랑초입니다. 7번 사랑초 이렇게 있는 아이들 7번 사랑초 그리고 6번 사랑초 4번 사랑초 3번 사랑초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모두 4,000원씩이랍니다. 3번, 4번 6번, 7번이랍니다. 그리고 버거꽃이랍니다. 버거꽃 2,500원이랍니다. 버거꽃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들 이 아이들 꼭 계속 이 아이들 필거랍니다. 꽃이 안 핀 아이들도 현재는 안 피어있지만 꽃이 필거랍니다. 그리고 대만병초 대만병초 지금 대만병초는 이렇게 있고 이 아이 중만병초입니다. 대만병초 가격 우리 아이 대는 굉장히 큽니다. 3만 5천원 했던 아이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만원이랍니다. 할인합니다. 대만병초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된답니다. 중만병초 2만 9천원 했던 아이 2만 5천원 이랍니다. 이 아이 두 아이 두 아이 이 아이들은 중만병초 입니다. 그리고 대남천 17,000원 했던 대남천 15,000원 이랍니다. 대남천 하이시스 입니다. 하이트 보라 가 있습니다. 5,000원 씩 이랍니다. 지금 이렇게 하이트 는 색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 보라는 올라오지 않은데 꽃이 굉장히 크면서 예쁜 꽃 이랍니다. 키우는 재미까지 볼 수 있는 아이 뿌리가 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 아이랍니다. 5,000원 씩 이랍니다. 저희가 보내드릴 때는 물 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5,000원 씩 이랍니다. 이 아이는 겹 빨간 동백 이랍니다. 11,000원 이랍니다. 겹 빨간 동백 11,000원 이랍니다. 대 언더랜드 대 언더랜드 지금 이렇게 꽃 핀 정말 이 꽃 지금 오래된 거 꽃님들 아시겠지요? 그런데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좀 따뜻한 데 놓으시면 이 아이들 굉장히 꽃 많이 피랍니다. 지금 이 꽃대가 길어서 대 언더랜드 두 대 입니다. 22,000원 했던 아이 2,000원 이랍니다. 이제 이제 이렇게 꽃은 이런 꽃이 피는 아이고 굉장히 오래가는 아이랍니다. 더 언더랜드 그리고 나비 수국 입니다. 나비 수국 14,000원 이랍니다. 나비 수국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을 위에서 꽃대들이 달려있는 아이는 14,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소 포인 세이 타 소 포인 세이 타 무늬가 이렇게 무늬가 있는 아이들 입이 이렇게 무늬가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들 포 포인 세이 타 5,000원 이랍니다. 5,000원 입니다. 그리고 보석 금전수 두 개 있습니다. 보석 금전수 지금 보석 금전수 2,000원 이랍니다. 보석 금전수 굉장히 좋습니다. 보석 금전수 2,000원 이랍니다. 스투키 스투키 12,000원 이랍니다. 너무나 스투키 큽니다. 앞쪽 스투키 이 아이는 뒤쪽 스투키 정말 정말 큽니다. 스투키 너무 무거워서 제가 한 손 들 수가 없어요. 12,000원 이랍니다. 앙무 한 개 있습니다. 앙무 2,000원 이랍니다. 앙무 한 개 있습니다. 앙무 이렇게 있는 아이 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익소라 입니다. 익소라 11,000원 이랍니다. 익소라 11,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겹 빨강 호주 매화 15,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까지 다 꽃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물 충분히 주시면서 꽃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겹 빨강 호주 매화 15,000원 이랍니다. 수영이 잡아져 있는 유칼립티스 이 아이는 만나기 어려운 아이입니다. 13,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수영이 잡아져 있는 유칼립티스 1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향기 있는 소오렌지 자슴인 35,000원 이랍니다. 향기 있는 소오렌지 자슴 35,000원 이랍니다. 숙부쟁이 숙부쟁이 3,000원 이랍니다. 숙부쟁이 숙부쟁이 3,000원 이랍니다. 소남천 소남천 3,000원 이랍니다. 소남천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늘 자랑했던 아이 지금은 꽃핀 아이들이 다 나갔습니다. 네디벨벤 진한 양 초콜릿 정말로 이 아이들 지금 받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향이 너무너무 진합니다. 초콜릿 향 냄새가 나는데 28,000원 이랍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이렇게 있는데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향 오래가고 꽃도 오래가는 아이들 이랍니다. 우리 아이들 별새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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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이랍니다. 네드벨벳 진한 양 초콜릿 28,000원 이랍니다. 여러가지 장미 5,000원 이랍니다. 여러가지 장미 여러가지 장미 아주아주 건강한 아이들 이랍니다. 여러가지 장미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니 한금 새덤 우리 이 아이가 이 아이가 한금 새덤 이고요. 또 우리 이 아이가 별새덤 이랍니다. 별새덤 이 좀 지납니다. 각각 2,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바늘꽃 바늘꽃 3,000원 이랍니다. 바늘꽃 3,000원 이랍니다. 향기 정말 지납니다. 이 아이 구골나무 5,000원 이랍니다. 아주 구골나무 는 작습니다. 구골나무 작습니다. 5,000원 이랍니다. 꽃 잘피는 하니 호야 3,000원 이랍니다. 잘피는 하니 호야 3,000원 이랍니다. 네이시아 입니다. 네이시아 6,000원 이랍니다. 꽃 두가지 이상 색상을 맞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개 이상 주문 하시면 같은 색으로 갈 것 같습니다. 6,000원 이랍니다. 소호주매 하 소호주매 하 5,000원 이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역시나 꽃 많이 보시려면 영양제 충분히 주시면서 얘는 소호주매 하 저 아이는 겹 빨강 호주매 하 입니다. 이 아이는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몬스테리아 4,000원 했던 몬스테리아 오늘 2,000원 판매방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2,000원 판매방 오늘 할인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꽃 잘 피는 아니 꽃 핀 꽃 핀 천리 8,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꽃이 약간 피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핀 천리 8,000원 이랍니다. 겹 철쭉 겹 철쭉 4,000원 한 아이 오늘은 3,000원 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겹 철쭉 3,000원 이랍니다. 여성아 꽃님들 12월 7일 월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입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8 번이랍니다. 대남천 15,000원 중 만병초 25,000원 대만병초 30,000원 사랑초 3번 4번 6번 7번 4,000원 보고꽃 2,500원 아메리칸 블루 4,000원 악스 블라이어 13,000원 풍노초 4,000원 불쇠 25,000원 소개나리자스민 4,500원 포켓너브 22,000원 칠량생 꽃잘피는 해황황 2개밖에 없습니다. 4,000원 장미 백동백 14,000원 아스타 1,000원 덴마크 무궁화 1,000원 4개국 3,000원 중장미 철쭉 1,000원 보라 하이트 히아시스 각각 5,000원 빨간 겹 동백 11,000원 대 언더랜드 2,000원 소포인세이타 5,000원 보석금전소 2,000원 스토키 12,000원 악무 악무 2,000원 하나 있습니다. 익스라 11,000원 겹 빨강 호주메화 15,000원 소오렌지자스민 3,500원 석부정의 3,000원 소남천 3,000원 네드벨벳 28,000원 별세덤 황금세덤 2,000원 여러가지 장미 5,000원 바늘꽃 3,000원 구글나무 5,000원 첫꽃 질피는 호야 3,000원 내쉬아 6,000원 소호주 매화 5,000원 소먼스테리아 2,000원 꽃핀 철량 8,000원 겹꽃 철축 3,000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